문헌으로만 전해졌던 조선 후기 천문학자 남병철의 혼천이가 17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은 1850년대 후반 천문학자 남병철이 편찬한 의기집설의 내용을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다시 번역해 기존 혼천이의 한계를 보완했던 남병철 혼천이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연구진들은 과거 천문기계를 복원해 당시 천문 관측 수준을 이해하고 천문 기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복원한 남병철 혼천이를 올 하반기 국립과천과학관에 특별 전시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.